눈과 귀를 선하게 만드는 수호천사 한 분 모셨어요. 러브레터 라이브 초대석 오늘은 가수 김준현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호천사 수호천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러브레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주시고 셀프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름 모를 소녀를 부르면서 생수 퍼포먼스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환영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너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워낙 빨리 올라가서 제가 잘 못 읽겠습니다. 1360님이 우리 중현님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요.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실실 웃고 있어요. 하루 온종일 마스크 속에서 웃고 계시나 봐요. 그리고 5504님은 김준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모와 달리 상남좌 김준현 잘 부탁드려요. 김중연빛님 깨악 중현님 나오셨다.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브 초대석 주인공 김중현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김중현 씨에게 물어봐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김중현이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셀프 소개도 하셨지만 미스터트롯의 생수 퍼포먼스 물쇼라고 하시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미스터트롯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미스터트롯 이후에 그렇게 길게 시간을 가지진 않았어요. 바로 트로트 시내로서 이렇게 데뷔 앨범을 또 발매를 했고 각종 또 화보 촬영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라디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아더튜브 이런 매체에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열심히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연 당시에 화면에 얼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소원은 이루신 건지요? 네. 충분히 많이 잃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촬영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 또 같은 아이돌 부였던 도진이 형이 또 MC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또 고맙게 또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갖고 단숨에 또 달려가서 열심히 뛰다 왔습니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생수업계에서 연락은 아직 안 왔나요? 네.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시원하게 맞아드린다고 합니다. 생수업계에서 좀 연락 좀 주시고요. 5년 전에 아이돌로 데뷔를 했는데 연습생 기간만 6년이었다면서요? 네. 이게 밴드 생활을 거의 2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돌 준비 기간은 또 4년 이렇게 해서 총 6년이 된 건데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원래 이제 15살 때 처음 이제 노래를 접했어요. 친구의 이렇게 권유로 우연히 접하게 됐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커져서 오게 된 건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예요? 아닙니다. 남자인 동네 이제 어렸을 적부터 친구인데 또 그 친구가 또 아니었다면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아이돌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때 A6P라는 그룹이었죠. 활동을 좀 길게 못하셨었나요? 네. 2년 정도도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요? 네. 방송 활동도 많지 않았고요. 물론 스케줄 자체가 그냥 많지 않아서 오히려 연습생 때보다 데뷔하고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게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많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이제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연습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 김중현 씨가 있는 거고 지난 3월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트로트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미니앨범을 발표하셨잖아요. 타이틀곡이 아까 말씀하셨던 수호천사입니다. 그 노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좋습니다. 이 노래 김중현 씨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수호천사 준비해 주시고 지금 목소리에 꿀바르신데 0526님 김중현님 멋져요. 폭발적인 가창력 퍼포먼스와 함께야 더 좋지만 만족합니다. 또 1360님 우리 소장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나긋나긋 라디오에 최적화된 보이스 TBS 관계자님들 한자리 부탁드립니다. 9시만 빼면 괜찮습니다. 5954님은 속이 뻥 뚫리는 뻥 뚫리 같은 목소리 깨 하시고 또 0727님은 저를 울린 사람은 김대리예요. 김중연구소의 김중현 대리님 그리고 소장 겸집입니다.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얘기 중에 소장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팬클럽 여러분들 이름이 김중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대표인 소장 네. 제가 소장 그리고 이제 팬분들을 연구원님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연구소분들이 보니까 얼마 전에 미니앨범 발배 기념으로 지하철역 광고판에 축하 메시지를 남기셨던데 보셨어요? 네. 직접 가서 이제 인증샷도 찍었고 그래서 또 이제 너무 또 우연치 않게 또 한 팬분을 만났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자리에서 거기가 이제 팬분들도 아시니까 삼성역 전광판이었는데 네. 그때 실제로 제가 저희 이제 연구원님들을 처음 뵌 거란 말이죠. 그는 알리지 않고 가신 거죠? 네. 저는 솔직히 되게 늦은 시간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몰래 이렇게 찍어서 SNS로 깜짝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더 감동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친구랑 같이 가서 이제 아 나 사진 좀 찍어줘 해가지고 갔는데 연구원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팬분 너무 좋으셨겠다. 네. 처음에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포스티트를 이렇게 붙여놨고 잘 나오는 펜을 여기다 걸어놨는데 여기에다가 메시지 하나 써라. 아 중요하신지 모르고요? 네. 저인지 모르시고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너무 재밌어서 모르는 척했어요. 저도. 그분이 하시는 말이 어 근데 보니까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조금 담소 나누다가 이렇게 네. 그 팬분 진짜 놀라셨겠다. 네. 정말 놀라신 표정이더라고요. 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못 알아보셨을까? 메이크업 전후가 좀 다르신가요? 많이 다릅니다. 아 농담이고요.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단독 콘서트랑 팬미팅 하실 때 아까 5954님이 콘서트 하시면서 엄청 우셨다고 그때 기분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아시고 많이 우셨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제 노래를 사실 많은 분들이 알진 못하는데 농심과 하더라고요. 제 노래를 떼창해 주시니까 그거에 오는 전율 사실 오프닝 때 이제 이 소호천사 타이틀곡을 오프닝 무대로 썼는데 그때부터 솔직히 눈물이 조금씩 날 뻔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연이라는 게 오프닝 때부터 이렇게 울어버리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어서 노래 부르기가 또 힘드시고 네. 좀 힘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정말 누르고 하다가 끝에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터뜨리자 해서 마음 놓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 받으셨을 것 같아요. 팬들의 그런 떼창 뭐 이런 사랑에 부탁해요 님이 어머나 중현님 라디오에 적합한 달달한 목소리 환영해요. 1072님은 우리 중현님 라디오 음색 땅이네요. 이가희님 휴가 가실 때 우리 중현님 스페셜 DJ로 불러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불러만 주시면 당장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그럼 길게 갈게요. 좀 멀리 교통정보 듣고 이어갈게요. 이가희의 러프레토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에서 가수 김중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5866님이 김중현 씨 멋있고 신나요. 수호천사 언제나 응원합니다. 노래 들으니 행복하네요. 또 5584님이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수호천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노래 수호천사 혹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부르시는 건지? 아닙니다. 앨범을 냈을 시기가 또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시기에 힘든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지켜드리겠다라는 뜻을 담은 곡이거든요. 우리 미니제리님이 수호천사 노래 가사가 중독성이 강하고 따라 부르기 좋다 이런 평도 또 주셨거든요. 그래요? 태미트로시니까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제목이? 눈에 띠네라고 하는 곡입니다. 눈에 띠네 김중현 씨의 라이브로 청행 김중현 화이팅! 들으셨죠? 0526님 눈에 띠네 확 띠네요. 김중현이 눈에 띠네요. 시원한 가창력. 그러니까 김중현 씨가 말씀하실 땐 굉장히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마이크만 잡으시면 확 돌변하시네요. 시원하게. 락? 트로트? 네. 락 트로트. 시원하게. 또 그 모습을 굉장히 지금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색깔을 없애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최미영 님 우리 애들 얼른 닦이고 대기하다 듣습니다. 김중현 님 저의 러브레터를 받아주세요. 최미영 님이 러브레터 받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받겠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한 통만 보내셨는데 많이 받겠다고 하시네요. 김중진 님은 울중현 소장님 오늘도 멋진 뿜뿜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9935 님은 소장님 보려고 4시간 버스 타고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세상에 멀리서 오셨어. 대박이다. 사진이라도 좀 몇 장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에 팬분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도 감사하게. 이따가 혹시 뵙게 되면 또 사진 한 장씩 기분 좋게 찍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955 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단톡에서 음성 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라디오 목소리에 딱이죠. 음성 녹음을 해서 단톡방에 이렇게 띄우시는 거예요? 네. 제가 팬분들과 소통을 거의 이제 그 메신저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음성 메시지 지원 기능이 있어요. 거기 갑자기 제가 뿅 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음성 메시지 남기시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저에게 궁금하셨던 그런 점들이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다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김중현 씨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새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끝으로 활동 계획 여쭤보고 좀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또 미스터트롯 콘서트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제 생일이 이제 곧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주나 그 다음 주에 해서 개인적으로 팬미팅을 하고 싶은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아니 1947님도 콘서트 또 보고 싶다고 꼭 계획 있으면 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회사에 강력히 어필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계자분 지금 앞에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죠?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네. 평소에 정말 부르고 싶었던 곡인데요. 조용필 선배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좋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라이브하는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최초 공개인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노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이 곡을 어디서 해야지 어디서 꼭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김중현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중현 씨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중현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